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신기한 식물들이 가득한 힐링공간, 삼락농장으로 함께 가시죠. 전라북도 농업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과학영농, 가구, 귀농귀촌, 축산 등 7개 분야 농업교육을 진행하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삼락농장을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. 잠시 둘러보니까 이곳에 특이한 식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삼락농장은 어떤 곳인가요? 이곳 삼락농장은 도내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한여름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금년에 처음 개장하였습니다. 삼락농장은 조롱박, 나팔꽃, 각종 호박 등 20여종의 다양한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친숙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넝쿨식물 터널이 있습니다. 또한 실용농업기육센터는 파프리카,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들이 식재되어 있어 유리온실 체험을 통해 우리 농업의 발전상을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약 80m에 이르는 넝쿨하우스에서는 만무수오박, 조롱박, 이름 등 이생 넝쿨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평소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초첨단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, 토마토 등 식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삼락농장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운영되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. 사전 예약 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사무 휴식처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삼락농장은 주간에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진행되고 야간에는 도민들이 식물들을 관람하고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합니다. 한여름밤에 즐기는 농장체험! 삼락농장은 8월 10일까지 도민들에게 개방합니다. 올여름 이곳에서 특별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.